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지난 1월 나라 안보를 걱정하는 예비역 장군들이 모여서 만든 순수한 NGO, 국민단체입니다 저는 이 단체의 전략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김태우 박사입니다 이제 예비역 장성단, 약자로는 대수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수장에서 유튜브 방송국을 개설했습니다 장군의 소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장군의 소리 유튜브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간 안보 진단 시간입니다 즉 지난 일주일 동안 세인의 관심을 모았던 뜨거운 안보 이슈들을 모아서 정리해서 해설해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두 가지 타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지난 22일 국방부 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 여러분 아마 신문방송 보시고 아실 겁니다 대수장에서 왜 국방장관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타픽으로는 지난달 하노이에서 열렸던 제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과 그리고 발견, 교훈 이런 것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성명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수장은 정경두 국방장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요구를 했습니다 첫째, 서해에서 서해를 수호하다 순직하신, 전사하신 우리 장병들 앞에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이 작년에 평양에서 서명했던 군사분야 합의서가 잘못되었으니까 폐기를 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 정경두 장관은 잘못된 지식과 이념에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 생활을 과거에 하셨던 예비역 장성분들이 왜 현직 국방장관에게 그만큼 개강했던가 이 스토리는 지난 20일 국회 답변에서부터 출발됩니다 당시 국회에서 답변을 하던 정경두 장관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 서해에서 숨진 우리 장병들을 추모하는 연례 기념책을 갖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해 수호의 날이 뭔지에 물었을 때 정경두 장관은 남북 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들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주 국회의원이 재차 물었습니다 그것이 남북 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인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인가를 명백히 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경두 장관은 거기에서 머뭇거리고 남북 간에 불미스러운 충돌이었다는 말 말고는 다른 말을 하지 않으려고 예를 썼습니다 명백한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를 그렇게 힘들어했습니다 이 현장을 이 사진을 본 방송으로 본 예비역 장군들은 격분했고 대단히 격앙된 메시지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해에서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인해서 목숨을 바친 우리 장병들 그 사건이 그냥 남북의 공통 책임으로 빚어진 우연한 충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수백만 명이 희생당하고 이 강토를 제뜨미로 만든 6.25 전쟁도 남북 간에 벌어진 불미스러운 충돌인가 도대체 국방 장관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라고 격분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시 국회의 답변 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예비역 장군들이 9.19 군사분야 합의를 폐기하라고 요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정경도 장관은 그것은 잘못된 지식과 이념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답을 함으로써 많은 예비역 장성들을 격분케 했습니다 그럼 국방 장관으로서 당신의 지식과 이념은 무엇이냐 라고 묻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22일 성명서가 만들어졌고 그 성명서는 국문과 영문으로 만들어져서 국내외에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 성명서를 보고 이미 많은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국방 장관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다 그런 반응들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대수장은 앞으로도 우리 군을 격려하고 또 실수를 하면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 안보를 극정하는 단체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타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7일 28일 하노이에서 열렸죠 미국과 북한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국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북한 핵 폐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합의를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깝대기뿐인 합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죠 그럼에도 그렇게 혹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또는 국민들은 첫 만남에서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2차 정상회담 때에는 무언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빅딜, 스몰딜, 마이크로딜, 노딜 이런 얘기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고 갔습니다 빅딜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완전한 핵 폐기를 합의를 해주는 것을 빅딜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스몰딜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인 합의, 마이크로딜, 미미한 합의, 노딜 아무런 합의도 만들지 못하는 것 이렇게 분류해서 예측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노딜로 끝났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마는 나쁜 스몰딜을 우려했더랬습니다 즉, 북한이 단번에 완전한 핵 폐기를 약속해 줄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분적인 합의가 불가피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합의에서 북한은 핵 폐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신용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많은 것을 양보하고 한미동맹을 흔들 수 있는, 한국의 안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을 양보를 해버린다면 다시 만에 조금 받고 많이 주는 나쁜 딜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업적이 될지 몰라도 또는 문재인 정부에게는 남북협력 물꼬를 터는 축포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국민의 안의와 국가의 안보 그리고 동맹은 흔들리게 된다 이런 걱정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노 딜로 끝난 것입니다 그 노 딜로 끝난 과정은 이렇습니다 북한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에 대해서 사찰을 받고 공개를 하고 동개를 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 대가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 외교 업적을 위해서 나쁜 딜에 서명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되넣게 정신을 차린 것인지 결코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북한이 원하는 대로 서명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영변에 있는 핵시설은 북한 핵시설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90여 개의 건물이 들어있고 각종 핵 관련 시설들이 들어있는 북한 핵 능력의 하틀랜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 이외에 영변 이외에 많은 지역의 핵시설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농축시설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미사일 발사장, 핵무기 저장고, 핵물질 비축소, 우라늄 광산, 정련, 재련 각종 핵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설들이 북한 전역에 산재해 있고 투발 수단을 운용하는 발사장치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에서 영변 핵만 동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신용만 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그렇다면 이 노딜로 끝난 하노이 정상회담을 보고 우리는 어떤 진실을 확인했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 진실을 재확인했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확인한 첫 번째 진실은 북한이 여전히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북한은 비핵화 신용만 하고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시도를 했고 결국 미국이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합의는 불발되고 말았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말씀 드려보셨습니까? 여전히 조선반도 비핵화의 망령이 정상회담장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김일성 위원장이 살아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하라고 요구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 와서는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해구산 또 한국에 전개하는 전략자산 모든 핵 영향력을 다 제거를 해야만 북한도 핵을 없애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미동맹을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바로 조선반도 비핵화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선대의 유언이라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작년 1월달 북한의 신년사 4월달의 판문점서는 6월달의 미북 간에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성명 9월달 평양에서 남북 정상이 서명한 평양 공동서는 그 어떤 문서에도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조선반도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이게 영어로는 Korean Peninsula가 되는 거죠 그 영어를 다시 한국말로 바꾸면 한국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북한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합의문에 계속 이런 표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 폐기를 할 의사가 없다라고 짐작을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북한이 핵협상을 하고 있는 목표 두 단계의 목표가 다시 한번 재확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핵협상을 통해서 조금 주고 많이 받는 이런 나쁜 딜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한국의 안보를 약화시키는 그러면서 자신들의 핵 보유국 지위는 계속 유지하는 그런 나쁜 스몰 딜을 시도를 한 겁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역시 가지고 있는 핵능력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핵능력을 지렛대로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완전히 이탈시키는 것 이것이 그네들이 가진 두 단계의 목표였습니다 이건 역시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익히 예상하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번에 북한의 하노이에서 정확하게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 번째 밝혀진 진실은 대북 제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UN과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왔는데 북한이 그 제재를 대단히 아파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사실상 전면 제재에 해당하는 그런 조치를 미국으로부터 요구를 한 겁니다 회담이 결렬되고 난 후에 북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선희 부상과 리용호 외상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전면 해제를 요구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7년에 UN안보리가 채택한 5개 대북 결의안에서 민생경제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것만 해제해달라 부분적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2006년부터 UN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문제, 미사일 문제로 인해서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안 도합 11개입니다 그런데 2016 이전까지 통과된 것들은 핵무기 관련 또는 무기 관련 금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민생경제, 인민경제에 관한 북한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들을 제재하는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석유를 가져와야 되고 석탄을 팔아야 하고 또 광물을 팔아야 하고 철광석을 팔아야 하고 옷을 팔아야 하고 수산물을 팔아야 하고 북한이 외환 가득을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서 송출한다든지 금융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조치들은 모두 북한이 언급했던 그 5개 결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북한의 요구대로 이 5개 결의안들을 허문다면 북한 제재는 사실상 전면 해제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진실 하노이 회담에서 밝혀진 네 번째 진실 두 개의 미국을 발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의 동맹국의 대통령입니다마는 과거 미국이 해왔던 역할에 비해서는 대단히 변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동맹의 가치 70년 동맹의 가치를 생각하기보다는 상업주의적 이익을 앞세우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미 훈련 중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또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도 종전 선언을 서명해 주는 것을 가볍게 다루었습니다 물론 서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을 저는 변칙 미국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선 준비도 해야 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국내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외교적 성과를 탐하여 나쁜 스몰 딜의 서명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했지만 미국 대통령으로서 막판에 이 서명을 거부하고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미국 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칙 동맹 정책 변칙 대외 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국 의회 전문가 언론 여론 이런 그룹들이 바로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동맹과의 안보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소위 정통파 미국을 대변하는 세력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볼류미국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볼류미국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볼류미국의 눈치를 보고 볼류미국을 의식하면서 결국 합의서 서명을 거부하고 빈손으로 돌아갔고 오히려 미국의 여야 정치인들은 한목소리로 빈손으로 돌아온 트럼프 대통령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차라리 잘했다 나쁜 스몰 딜의 서명을 했더라면 당신은 더 큰 위험에 받았을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변칙 미국과 볼류미국 이 두 개의 미국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과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노이 회담 노딜로 끝난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어떤 딜이든 성사만 되면 합의만 되면 박수치고 축포를 터뜨리면서 한반도 평화쇼를 연출하려고 했던 사람들 북한 정권도 거기에 해당하고 아마 우리 정부도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를 쓰려고 대기하고 있던 일부 언론도 거기에 해당할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실패한 회담이었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앞으로 대변해야 한다 이런 충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쁜 스몰 딜 때문에 동맹이 흔들리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을 우려했던 대한민국 국민 미국 본류 미국의 국민 또 확실한 북한 비핵화를 원하는 또 대한민국의 존속을 원하는 많은 나라들 여기 이런 분들에게 이번 노딜로 끝난 하노이 회담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었다 오히려 안도해야 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의회담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대한민국 정부가 느껴야 하는 그런 교훈입니다 정부는 우선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폐기할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 라는 거짓말을 국민한테 해왔다 이 사실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하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을 폐기시키는 문제는 쉽지 않다 이게 장기전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서둘러 우리 안보를 허무는 자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북한하고 대화를 계속 하더라도 북한의 핵이 완전히 없어지고 북한이 착한 나라로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 안보 국방을 허물지 말고 오히려 튼튼히 해야 한다 이런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정부가 느껴야 하는 뼈저린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군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국방부와 군이 느껴야 하는 교훈입니다 장병 여러분 국방부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장관 이하 모든 직원 여러분 여러분 정치인들은 다른 나라와 평화를 얘기할 수 있고 또 평화를 화두로 삼아서 정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여러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원하지 않아서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글하고 설득해서 유지되는 평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평화는 반드시 평화를 어기고자 하는 나라에게 평화를 어기면 더 많은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줄 때 그런 힘과 의지를 가지고 뒷받침해 줄 때 그 평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지속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우리 애국 국민, 애국 시민들이 느껴야 하는 교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변칙이지만 좌익은 아닙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선도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본류 미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가볍게 보고 연합훈련을 손쉽게 중단시키고 그러나 미국 본류들은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많은 우파단체들, 애국단체들, NGO들은 앞으로 미국 본류와의 교감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이 많은 시간 동안 더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특정 시기에 존재하는 특정 정부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한미동맹은 과거에 이 동맹을 만들고 유지해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될 우리 선조들과 후세 국민들이 모두 공유하는 국민의 동맹입니다 오늘 주간 안보 진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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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